스티브 잡스의 살아생장 명언들 이에요. 일 배고프고 멍청하게 지내. 이혁씨는 리더와 추종자를 구별한다. 두 인허베이션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.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. 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육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. 칠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. 팔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잡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흐리게 하지 마세요. 구 디자인은 겉모습과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다. 디자인이 작동 방식입니다. 10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낭비하지 마세요. 지금까지 그냥명언이었습니다. 구독만요. 좋아요와 자신들이 다 videog여지는 것이다. 다음 시간에 계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